자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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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야 호랑이. 여기 호랑이 지나가야지 우리 크리스마스 장식 살 수 있어. 어른이 봐도 무서울 것 같은데 진짜 같아요. 밀림 가서 만질 수 있어? 왜? 엄마서 뭐야. 가봐. 안녕. 아빠 만질 수 있어요? 아빠 당연히 만질 수 있어. 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 해봐. I can do it. 왜요? I can do it. 만졌어요. I can do it. 봐봐. 그래도 보면 점점 용기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린이 형도 만날 때마다. 아가도 만질까? 봐봐. 아빠 뽀뽀할까? 배는 아직 겁이 없으니까. 그쵸. 아까 만졌잖아. 윌리엄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진짜. 꼬리 만져볼까? 꼬리 잡아봐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를 왜 이래? 이제 꼬리도 만지고. 허팝이 안 무서워요. 너 안 무섭다고? 뭐야? 뭐야? 여보. 오, 아고. 저도 거미 때문에 몇 번을 놀랐거든요. 그쵸. 집에서 봐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무서워. 그럼 아가님은 어떻게 해? 꽉 울리면 어떡해. 밖을 꾀해줘야 돼. 오, 멋있어 보여. 어머어머. 벤토레인과 용기를 내나요? 거침없습니다. 어? 거미인가? 거미를 진짜 무서울텐데? 무서워? 어머어떻게. 잠깐만. 솜주먹 아니야? 내려쳤어. 오, 이거 봐봐. 어머어머. 세웠어. 어우, 이렇게 봐도 징그러운데. 그러니까. 어머어머 어떡해. 또 춤까지. 어? 형한테 춘대. 어? 고민하자 가요. 어? 이거 고민하자 가요. 저게 살아있었어도 벤토레인을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집에 가요. 집에 가요? 집에 가요. 오케이. 오케이. 아가 있으니까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아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가 잡아준대. 봐봐. 아버지 형 꼬이로써. 형 괜찮아. 아니, 아가 잡은 준대. 봐봐. 어머어머. 아버지 형 꼬이로써. 범이 아주 홍구멍을 내주네요. 형 울렸다고. 아이고. 봐봐. 아니, 우리 유독 왜 이렇게 미트리번 있죠? 흔들리. 왜 이렇게. 웃겨? 웃겨? 야, 따라. 아, 웃겨. 으악. 죄송합니다. 여름야. loving opportunity. dental. 보다. 아휴.